아 아 저기 이사 400길을 끌고 대표로 오신 거군요 본인 이사연에 본인이 감동을 받아서 네. 호주 400길. 아 400길. 예 보여요. 크게 써놔서 잘 보이니까. 요즘 요즘 블랙핑크 짱해요. 1위 가수예요. 아 노래 너무 좋죠. 걸그레 우먼 1위 했고 지난주 인기가요에서 3주 연속 1위 해가지고 트리플 크라운 달성하고. 와 대세적으로. 아이유도 로제 씨 목소리 듣고 같이 작업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. 이렇게 대세인데 거미 언니한테 보컬 트레이닝 받는 게 또 꿈이라고요. 아 맞아요. 제가 연습생 때 거미 선배님 가끔씩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때 막 그냥 수집게 인사밖에 못했었는데 저희 회사에서 연습생들이 거미 선배님한테 보컬 트레이닝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제가 왔을 땐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. 회사를 올려가지고. 예전에 YG 계실 때 얘기를. 너무 아쉬웠어가지고 이번 펀디 하면서 조금 배워보고 싶어가지고. 아 물론 언제든지요. 좋은 기회겠는데요. 알쳐줄 수 있는. 나오셔서 직접 한번 무대를 보여주시고 얘기를 해주세요. 네. 아 어떡해요. 너무 긴장되는데. 딸지 말고. 네. 뭐 노래를 준비하신 게 있죠? 로제 씨. 네. 있습니다. 열심히 연습했습니다. 예. 그러면 노래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큐. 어? Stand in the front guy tell me how I'm such a fool talking about how never ever find a man like you. You got me twisted. You're my son know about me. You've never been You must not know about me, I can never know this by tomorrow, so don't you ever fall, I say I can't get to thinkin' irreplaceable. 아 저 요즘 너무 어려운 노래 아니에요? 너무 어려운 노래예요. 이게 갑자기 비틀을 타기가 좀 어려운 노래인데. 굉장히 이게 음이 왔다 갔다 하는 폭이 넓어서. 네. 이게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하기 굉장히 힘든 곡이에요. 그리고 또 거미씨 앞에서 많이 긴장을 한 것 같은데. 어 일단 음색이 너무 독보적이어서. 진짜 요즘 특히 이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색이잖아요. 감사합니다. 드디어 품에.